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내가 손 흔들고 있어요 지금 손을 벗겨요 드디어 화물칸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닫는구나 시간이 좀 걸리네 여기 또 조금 손을 흔들고 있어요 벽에 손 흔들고 있어요 손 흔들고 있어요 손 흔들고 있어요 지금 손 흔들고 있어요 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군요 저렇게 하면 이중으로 닫히는거네 물이 셀 수가 없네 자 드디어 다 올라왔습니다 출발 준비 끝 문이 저쪽에도 있네 저쪽에도 있고 지금 요문도 있고 양쪽으로 있네요 아하 지금 2분정도 걸렸네요 시작부터 완전히 다치기까지 2분 30초정도 걸리겠네요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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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경하는 사람들이구요 가판오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하 햇살을 받아서 제 얼굴은 어둡게 나오고 가판은 되게 바이바이 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되게 온난하고 시원하고 날씨는 향해 날씨는 제발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한 바퀴 쭉 알겠어요 끝 다시한번 보여드리고 문 다 닫고 문 다 닫고 문 다 닫고 아 아 감사합니다.